아직 팀마스터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팅하는게 즐거운 팀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바이디의 티포케이 1톤 전기트럭입니다. 제조사인 바이디와 수입사인 GS글로벌에서 고객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작업 전 차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신경을 써주는 것은 고마우면서 당연한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의 품질입니다. 전면을 보시면 이미 부식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프론트 가드를 제거하면 부식이 더욱 자세하게 보입니다. 프레임 안쪽도 부식이 시작되었고 조립 부분도 부식이 시작되었으며 용접이나 조립이 없는 일반적으로 철판에 볼륨을 준 면에도 부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면 프론트 가드를 보면 조립을 위한 펀층 부분에 부식이 시작되고 있고 접합부 실링 퀄리티도 아쉽습니다. 실링 부위에 부식이 발생하면 실링을 전부 제거하고 부식 제거 후 다시 실링 및 건조 후 코팅 작업을 하여서 작업 시간과 비용의 추가가 발생합니다. 작업이 끝난 차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내연기관 구조를 베이스로 한 포터 EV보다 동력 구조 때문에 하부가 복잡해 보입니다. 전면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전체는 물론이고 프레임 안쪽까지 코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만약 수입사인 GS 글로벌 측에서 저희 팀마스터와 협업을 하여 T4K 출고를 하신다면 구입 고객들께서 더욱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라 단업합니다. 저희 팀마스터의 이지스프로 언더코팅 시스템은 입고 전 상담을 통해 차량의 상태와 작업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하시면 차량을 꼼꼼하게 검수하여 부식을 제거하고 커버링과 마스킹 작업을 거쳐 코팅 작업을 합니다. 고객님께 차량 인도 전 여러 번의 표시 과정을 거쳐 팀마스터의 품질 보증 스티커를 부착 후 출고시키고 있습니다. 하부를 보시겠습니다. 핸더 안쪽이나 외부에서 유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곳까지 팀마스터는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 이지스프로 언더코팅 제품은 환경친화형, 무독성, 무냄새, 뛰어난 반음성, 탁월한 하체 보호 효과, 탁월한 방청력, 뛰어난 방진 방수성, 탁월한 보식 방지, 스톤칩과 충격으로부터 보호 효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 입고 시 대차를 해드려서 고객님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드립니다. 하이브리더나 전기차는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중수하여 배터리 부분이나 배선 및 AS의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커버링 마스킹을 하여 문제가 없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구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코팅을 해드립니다. 코팅마스터의 언더코팅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관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씁니다. 유광 은색이나 노란색, 빨간색의 원색적인 배선 부위 등 멀리서 봐도 어지럽게 보이는 부분을 무광 검정의 코팅으로 인해 통일감 있고 고급스러운 차체로 만들어드립니다. 차체 부위에 탈거 가능한 파치는 탈거를 하여 평소 보이지 않는 부위까지 코팅을 하고 프레임의 배수를 신경 써서 배수나 환기가 필요한 부분은 방해가 되지 않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부위 중과ikt에 있습니다. 아까의 차체 부위는 매우 바이러스에 Bor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 부위에서 구분을 위해서 차체 부위에 탈거 가능한다는 침에 뒤에도 약속이 암을 감동시오는 입구하신 고객님들께 스프레이형 언더코팅제를 서비스로 드리며 평생 AS를 보장하는 팀마스터 오늘도 저희 팀마스터는 소중한 고객님의 차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생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